한국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화 유체이탈자에서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강이안 역을 맡은 임계선입니다. 유체이탈자는 사라진 자신을 추적하는 남자 강이안이 모두의 표적이 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추적 액션 영화입니다. 진짜 나는 누구인가? 왜 계속 위험에 처할까? 왜 나도 모르게 총을 잘 다루고 싸움을 잘하는 걸까?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주세요. 저희 영화 유체이탈자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